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물가가 많이 올리실 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? 네.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? 보니까 런저들까지 올라서 그 스타일이 있다보니까 다들 비싸잖아요. 대부분이 다 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시나요? 추석 전인데? 네, 드시던 분들은 그래도 많이 비싸졌다고 하셔도 그렇습니다. 아, 진짜요? 영화 때문에요? 아, 저기? 아, 죄송합니다. 2 wished franchise emma would be a very good the first time